안녕하세요. 하이비전 시스템 컴포넌트 개발실 이승용 선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엣지컴 레이저 오토 콜리메이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앵글 엑스퍼트의 기능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 앵글 엑스퍼트 소프트웨어의 장점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앵글 엑스퍼트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기 편리한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별도 장치의 설정이나 튜닝 없이 소프트웨어의 조작만으로 간편하게 광원 제어가 가능하고 간단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 UI 구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상단에 위치한 메뉴바, 좌측의 툴바, 중앙의 카메라 뷰 및 광원 제어 컨트롤, 우측의 측정 결과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에 위치한 장치 정보란을 통해 연결된 장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글 엑스퍼트 프로그램은 CMOS 센서로 인입되는 스팟의 분석을 통해 틸트 각도 검출 및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로 중앙의 카메라 뷰와 광원 제어 기능, 측정 결과 탭을 통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 및 제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에 앞서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른 각 파트의 상세 기능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프로그램의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뉴는 파일, 세팅, 뷰, 헬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 메뉴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일 메뉴에는 프로그램 자체 포맷으로 저장된 트래킹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오픈 메뉴, 트래킹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세이브 메뉴가 있으며, 엑스포트 메뉴를 통해 트래킹 데이터를 CSV 형태로 저장하여, 엑셀 등에서 측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티피케이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트래킹 데이터를 레포트 형식으로 표시하여, 프린트하거나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팅 메뉴에는 스팟의 검출방식, 번호 부여 방식, 영상의 이미지 표시방식, 표시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팟의 검출방식에는 형상의 중심, 밝기의 중심, 밝기의 피크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검출방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형탄도, 재질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팟의 번호 부여 방식은 센서 중심으로부터의 틸트 각도 및 스팟의 크기, 스팟의 평균 밝기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번호 부여 방식은 추후 트래킹 또는 측정 데이터 확인 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뷰 모드는 카메라 영상을 프로그램 화면 크기에 맞춰 축소하여 표시하거나, 센서 원본 이미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줌인하여 표시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표시 각도는 각도, 시, 분,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 메뉴는 프로그램의 카메라 뷰에 해당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플립 메뉴는 오토 콜리메이터가 장착된 방향에 맞게 카메라 방향을 뒤집거나, 로테이션 메뉴를 통해 회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폰트 사이즈 메뉴는 카메라 뷰 내에 오버레이하는 각종 글자들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풀 스크린 메뉴는 카메라 뷰를 원거리에서 사용 시 측정 영상이 잘 보이도록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좌측에 위치한 툴바 메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툴바는 프로그램 사용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타트 버튼은 측정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저장하는 트래킹 기능을 시작하는 기능을 하며, 트래킹 기능 동작 시 스탑 버튼으로 변경되어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픈 버튼과 세이브 버튼은 메뉴 기능과 동일하게 트래킹된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익스퍼트 버튼은 역시 트래킹 데이터를 CSV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트래킹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버튼을 사용하여 트래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캡처 버튼은 카메라 영상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기능으로, 카메라 영상 화면을 포함하여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핏 레이셔와 센터 버튼은 메뉴와 동일하게 카메라 영상 크기를 프로그램 창 크기에 맞추거나, 원본 영상 크기에 맞춰 줌인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샘플링 프리퀀시 항목은 트래킹 기능 동작 시 데이터를 획득하는 주기를 입력하는 것이며, 설정한 시간 주기에 따라 트래킹 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팩토리 세팅 버튼은 프로그램의 각종 설정의 기본값을 설정한 버튼으로, 해당 설정 창에서 설정된 값은 프로그램 재실행 시 자동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추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는 CMOS 센서로 인입되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스팟의 형태로 입력되는 신호를 분석 및 필터링하여 해당 스팟에 해당하는 틸트 각도를 계산합니다. 카메라 뷰에는 스팟 검출을 위한 옵션 설정 값이 표시하게 되는데, 상단부에는 검출방식, 플립, 로테이션 설정을 표시하여 주며, 중앙부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유효 측정 범위에 해당하는 반경 표시가 이루어집니다. 하단부에는 검출 결과, 프라이머리 스팟의 각도 표시, 그리고 오프셋 값을 표시합니다. 유효 측정 범위 내의 정상 검출 시 검출 결과는 OK로 표기되며, 측정 범위 바뀌거나 노출 등으로 측정 검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NG로 표시됩니다. 표시 항목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한 팝업 메뉴에서 표시 옵션의 종류를 체크 및 해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스팟이 과 노출되거나 주변 간섭광으로 인하여 계측이 어려운 경우 내장된 레이저 모듈의 출력광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시모스 센서의 노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랙바를 드래그하거나 클릭하여 조절하거나 또는 키보드를 통해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측정 결과 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 탭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검출 스팟의 틸트 각도를 표시하거나 트래킹 기능을 통해 기록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라이브 탭의 경우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스팟의 개별 틸트 및 각 스팟 사이에 상대적인 틸트 각도를 표시하며 트레이스 탭의 경우 트래킹된 데이터를 주기마다 저장된 스팟의 센서 상의 좌표 및 각도를 표시합니다. 연결 상태 탭은 프로그램과 연결된 장치의 포트 정보와 랜 정보, IP 등을 표시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과 연결된 장치의 통신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광학 설정 및 검출 설정 변경을 위해서는 팩토리 세팅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툴바의 팩토리 세팅 버튼을 눌러 설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설정된 값은 프로그램 재실행 시에도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설정 창에는 광학 설정 값, 스팟 검출 방식, 검출 인계 값 설정 및 외부 광원 모드, 플립, 로테이션 설정, 오프셋 설정 등이 있으며 장치에서 광학 설정 가져오기 및 기록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 광원 모드의 경우 장치 내 레이저 광원이 아닌 외부 광원에 의해 입사되는 광원을 측정하는 모드로 내부 광원이 비활성화되어 오프됩니다. 해당 항목에 따른 틸트 각도 계산 수식이 변경되므로 해당 모드 변경 시 필의 확인 후 진행 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 가장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광원 및 노출 설정 부분입니다. 레이저 오토 콜리메이터 장착 및 사용 시 외부 광원 및 복합 광원 인입으로 인한 계측 스팟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 시에는 측정 대상이 아닌 외부 광원이 입사하지 않도록 거치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 셔터 스피드, 레이저 파워, 임객값 설정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엣지컴 레이저 오토 콜리메이터 소프트웨어 앵글 엑스퍼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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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